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대회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세계 랭킹 10개단 넘게 뒤처진 베트남에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태국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대회 예선 첫 경기에서 베트남과 풀세트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두 세트를 먼저 따낸 대표팀은 3세트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4세트 중반부터는 범실을 연발했고 결국 5세트까지 끌려가다가 졌습니다. 대표팀은 오늘과 내일 대만과 우즈베키스탄과 남은 예선전을 치를 예정이며 예선전 3위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